세인트 루이스 경관 두 명이 SNS에 인종차별 게시물을 올려 해고되었습니다. 올해 초 세인트 루이스 지역방송 KMOV는 전 현직 경관들의 페이스북에 인종차별, 폭력, 동성애 혐오, 반 무슬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밝혔습니다. 지난 8월 수백 명의 경관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반민 감정을 드러내며 인종차별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한 보도에 따른 결과입니다. 현재 해고된 두 명의 경관들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